2. 2. 7. 7. 8. 10. 12. 13. 준비 다 끝나셨어요? 네. 어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카약 덕후 전기 출조가 있는 날이고요. 카약이 대략 20대 정도 나왔거든요. 오늘도 문의우징어 낚시. 시즌 첫 심리바이포인트에 왔고요. 오늘 날씨가 아주 예보가 좋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재밌는 낚시 해보겠습니다. 카약이 정말 많이 나와서 사진이 아주 예술이에요. 여기서부터 저 카약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훑으면 돼요. 여기서부터 여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드디어 쳤어 작은거 완전히 붙어있나 본데요 사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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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붙어있네 완전히 네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너무 작기 때문에 보내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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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사이즈 여기 콩플라이 붙었어 여기 콩플라이 붙으면 어떡해 입기는 시원하던데 네? 아니 그냥 딥타임이요 이게 잘 안빠지는데 고프로키라고 빠지네 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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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라. 여긴 나오면 풀겠다. 60m니까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될텐데 1. 2. 3. 4. 6. 6. 6. 7. 7. 7. 8. 10. 10. 10. 10. 10. 10. 11. 아 배고프다 아 오늘 너무 저래 아 형님 보트! 형님 보트! 형님 보트! 형님 보트!